흐흐흐 흐흐 흐흐 사실 저는 고양이 몸에다가 옷을 입힌다거나 혹은 뭐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걸 단다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양이 몸에다가 옷을 입힌다거나 애기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희 제이와나 부매니저가 택배를 보내왔어요 어떤 택배였냐면 요거였어요 너무 귀여운 토끼모자 제이한테 씌우면 너무 이쁠 것 같은 토끼모자를 택배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정도 제이한테 씌워주고 그리고 사진으로 남겨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매니저의 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 이것까진 내가 이해를 해 이건 귀엽잖아 제이가 하면 이거 왜 보낸 거야 미치겠네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악마가 따로 없어 진짜 제이만한 부매니저 아우 진짜 이거 안 쓰면 진짜 가만 안 된다고 하는데 아우 스트레스받아 먼저 그러면 우리 제이에게 토끼모자를 좀 씌워보도록 할게요 어때? 우리 요거 한 번만 써보자잉 세상에 아이고 이뻐 우리 뽀뽀싹 알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여보 내다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세상에 제 토끼가 따로 없네 제 토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내다랑 아이고 너무 이쁘다 제 토끼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우리 애기 이거 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표정 투라아가 미스쌤 머릿끼리 제 토끼를 촬영할 세팅이 다 끝났고 이제 제 토끼만 잘 협조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우 너무 더워 아이고 우리 애기 토킹이 한번 해볼까? 세상에 우리 애기 토킹이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이뻐 토킹이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치 귀여워 옳지 세상에 우리 애기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세상에 이겨났네 모자 예쁘게 쓰고 옳지 추라 여기 있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잘 보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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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번만 한번만 찍고 벗기 해줄게 미안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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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사이사니? 아이치 아이치 안되겠다 좀 더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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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가지마 가지마 여기 한번 한번 봐줘 아이치 아이고 마지마 진짜 마지마 한번 만질게 한번 만질게 옳지 아이치 세상에 휴식 어디 acquaint日 아이치 soybeans 어우 아이치 아유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요! 하하! 아 진짜 제이완아 부메이저! 아유 진짜 싫다! 아 진짜 제이완아 부메이저! 아유 짜증나! 이쁜 tonnes! 죽일 거야 진짜 품에 지자